전국이 여기다 일어남을 보고 먹으러 가죠 이 년이 한 번 먹은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 편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원래 이렇게 안 입고 있어요 나 5월 6일쯤이면 안 입고 있어요 잠깐만요 전화 좀 할게요 여보세요? 잠깐만요 위에도 자기들끼리 책임이 없는데 나오잖아요 전국이에요 지울 수가 없는데 야! 와! 야! 날씨 진짜 나쁜데 되게 나왔네 황화가 지나면 돼 맞아 저쪽으로 저쪽이 있는데 저쪽이 산림이거든요 아아 저쪽이 있기로 결혼하지 못하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제 영상은